중앙대학교 오해종 감독 모시고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앙대학교가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혹시 16강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잘 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좋은 성적이 나서 프로로 많이 선수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전반기라든지 이럴 때는 수비가 좀 흔들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올라온 선수들이 대학에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백으로 쓰다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본선에서부터 우리가 1, 2학년 대회에서부터 3백으로 바꿨는데 디펜스가 지금까지 예선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골도 안 먹고 수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지도자 욕심이지만 빠른 시간에 골을 넣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들은 아니더라도 바로 득점은 빠른 시간에 하지 못했어도 득점을 찬찬히 상대를 누적시켜가지고 쓰러트릴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선 전부터 16강까지 무실점인 중앙대학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1, 2학년 선수들에게 특별히 주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교 축구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전술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봄보도는 가을 4, 5개월 정도 대학 축구에 적응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8강을 앞두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8강 경기에 이만한 각오 듣고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타 학교들이 중앙대학교를 작년에 좋은 성적이 나서 경계를 하면서 다들 디펜스로 좀 내려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가 내려와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었는데 그게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갈수록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저희 목표는 우승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정말 만족하실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오해종 감독님 모셔봤습니다